호원은 전화남도 곡성군, 곡성군의회, 곡성평생학습, 곡성문화원, 곡성무위회, 곡성향교, 옥과향교, 곡성보원회, 곡성축협, 농협곡성군지부, 곡성농협운영협의회, 곡성경찰서에서 호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회는 지혜장님, 김현숙, 곡성군 지혜장님, 대한시립, 곡성군 지혜장님, 미 총괄지하의 곡성군 지혜 회원님들이 함께 나와서 대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개인, 일반부, 전국, 시조, 동호인 누구나 가능하며 각부 타 대회 1등 수상자는 동부에 응창할 수 없습니다. 단, 비대면 동영상 수상자는 경영이 가능하며 유의사항은 경연시 한복을 착용하고 한복을 착용하고 경연 신청서 작성 시 빈칸 없이 정자재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각 부문 8명 미만 신청시는 해당부 경연을 취소하거나 장훈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회 시행상 3번 이상 호명하여 부릉시는 기권으로 간주하고 동점자는 연장자 애후로 선정됩니다. 합창팀 구성원은 기본 10명 이상이며 최다 인원 참가팀은 단점이 있습니다. 성적은 상장은 우편발송 부과하며 당일 상장계에서 찾아가시고 찾아가지 않는 분은 필요치 않음으로 여기고 폐기처분 됩니다. 평시조분은 시조 교분을 보고 경청할 수 있으며 감점은 없습니다. 이에 명세지 않는 사항은 통내에 따라 집행부 결정에 따릅니다. 잠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회가 시작되니 신청하시는 평시조분 참가자분들은 강당 무대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평시조분 참가자분들께서는 강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대회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법정 국민이 나름을 상장하십시오. 그리고 과학적 시조 공무원이 나름을 상장하십시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평화와 행복을 각각하십시오. 하시는 일을 나누어 보는 사람의 몸 건강이 풍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몸 건강이 행복하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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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ญ아님 자연은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